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-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24-7 Chilling. I don't know. YouTube 추천 영상으로 알려줬어요. R&B의 7월 24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거든요. 이거 제목이 참 타이 피처링의 아이들이? 어쨌든 이런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바이브가 진짜 좋아요. 뭐 기존의 어떤 코어한 힙합을 생각하시면은 좀 이거는 좀 다른 바이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게 아티스트로 얘기하면은 캘빈알리스가 보여줬던 어떤 캘리바이브 있죠.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간 펑크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 일본의 시티팝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사가 굉장히 달달해요. 첫눈에 반한 그녀한테 뭐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굉장히 달달한 가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릴떡이의 참 타이 보도록 하죠. 릴떡이의 참 타이 보도록 하죠. 이번엔 구독과 좋아요, 꼭 부탁드릴게요. 난 이런 시디 사이저 소리가 좋단 말이지. 이런거 이런거 확실히 뮤직페스티벌 같은 데서 즐기면 느낌이 더 좋은데 나는 비디오 보면서 되게 느낌이 좋은게 몽골의 저런 숲이 되게 멋있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이죠 나는 뭐 북미나 북유럽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 아 싱그럽다 싱그러워 그러니까 저런데 소풍가서 맥주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이제 다음달되면 한국도 더위가 조금씩 꺾여요 그러면은 이런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네 야 바이크도 탈 수 있고 되게 이 음악이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바이브들이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그대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이거 딱 맥주광고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아 뒤에 삼바 산이 무슨 그림 같아 예전에는 이렇게 리버뷰나 오션뷰가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렇게 몽골이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이렇게 숲속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를 보면 마운틴 뷰도 배경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캠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나 봐요 몽골에도 한국도 캠핑이 되게 인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뭐 단체로 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어디로 차 끌고 가서 캠핑하는 게 인기라서 바이브가 너무 좋다 이거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이런 곡을 들으면 뭐 울란바톨에 있는 어디를 가서 뭐 이성과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뭐 한강에 가서 뭐 좋아하는 여자랑 뭐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 곡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음악의 방향은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곡들이 좋아요 딱 이런 곡들이죠 이런 곡들은 제가 뭐 헵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곡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리프레시 되고 상쾌해져 혼탁한 마음이 막 먼지가 끼어 있는 마음이 굉장히 좀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코비드 나이튼 때문에 뭐 이런 음악을 멋있게 즐기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저는 이어폰을 통해서만 즐길 수 밖에 없는 게 좀 슬프기도 해요 아 근데 곡이 너무 좋다 제가 켈빈 앨리스 앨범을 너무 좋게 들었고 켈빈 앨리스 앨범은 사실 힙합 래퍼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보다 이렇게 좀 확장성 있게 보여준 앨범이라서 스펙트럼을 저는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해요 힙합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울란바토로 바이브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져오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